첨부 1. 쿼티케이스 문자 입력 키 배치표 1. 한글 윗면에는 6개의 버튼과 2개의 스위치가 있으며 순서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델, 스페이스, 보이스오버, 전원 스위치, 모드 변환 스위치, 코맨드, 스페이스, 쉬프트 후면 왼손 문자 입력 키는 세 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줄에 5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순서는 안쪽 줄부터 위에서 아래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은 비읍과 쌍비읍, 지읍과 상지읍, 디귿과 쌍디귿, 기역과 쌍기역, 시옷과 상시옷 둘째 줄은 미음, 리은이음, 리을 히읗 셋째 줄은 키읍, 티읍, 치읍, 피읍, 유 후면 오른손 문자 입력 키는 세 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줄에 5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순서는 안쪽 줄부터 위에서 아래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은 요, 여, 야, 아이에와 야이에, 어이에와 여이에 둘째 줄은 오, 어, 아, 이, 엔터 셋째 줄은 우, 으, 에디트키, 숫자와 기호변환키, 언어변환키, 그리고 일반 키보드와 같이 쌍자음 및 이중 모음은 쉬프트키와 문자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2. 영어 윗면에는 6개의 버튼과 2개의 스위치가 있으며 순서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델, 스페이스, 보이스오버, 전원 스위치, 모드 변환 스위치, 코맨드, 스페이스, 쉬프트 후면 왼손 문자 입력 키는 세 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줄에 5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순서는 안쪽 줄부터 위에서 아래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은 Q, W, E, R, T, 둘째 줄은 A, S, D, F, G, 셋째 줄은 Z, X, C, V, E 후면 오른손 문자 입력 키는 세 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줄에 5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순서는 안쪽 줄부터 위에서 아래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은 Y, U, I, O, P, 둘째 줄은 H, J, K, L, 엔터, 셋째 줄은 N, M, 에디트 키, 숫자와 기호 변환 키, 언어 변환 키. 대문자 입력은 쉬프트 키와 알파벳을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3. 기호 및 숫자 윗면에는 6개의 버튼과 2개의 스위치가 있으며 순서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델, 스페이스, 보이스오버, 전원 스위치, 모드 변환 스위치, 코맨드, 스페이스, 쉬프트 후면 왼손 숫자와 기호 입력 키는 세 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줄에 5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순서는 안쪽 줄부터 위에서 아래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은 1과 느낌표, 2와 골뱅이, 산과 샵, 사와 달러, 5와 퍼센트, 둘째 줄은 대시와 언더바, 백슬래시, 이콜과 플러스, 대괄호 열기와 중괄호 열기, 대괄호 닫기와 중괄호 닫기, 셋째 줄은 슬래시와 물음표, 점과 그레이터덴, 레스덴과 컴마, 작은 따옴 표열기와 따옴 표 닫기, 세미콜론과 콜론, 후면 오른손 숫자와 기호 입력 키는 세 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줄에 5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순서는 안쪽 줄부터 위에서 아래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은 6과 캐럿, 7과 엔드, 8과 스타, 9와 괄호 열기, 0과 괄호 닫기, 둘째 줄은 버티컬바, 백슬래시, 파운드, 엔화, 엔터, 셋째 줄은 물결, 아래아, 에디트키, 숫자와 기호 변환키, 언어 변환키, 숫자 입력은 일반 키보드 위치와 동일하며 숫자키에 해당되어 있는 기호키 입력은 일반 키보드와 동일하게 쉬프트키와 기호키를 동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에디트 모드 윗면에는 6개의 버튼과 2개의 스위치가 있으며 순서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델, 스페이스, 보이스오버, 전원 스위치, 모드 변환 스위치, 코맨드, 스페이스, 쉬프트 후면 왼손 에디트 모드 키는 세 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줄에 5개의 버튼은 있으나 모든 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안쪽 줄부터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으며 사용가능한 키가 한글에서 어떤 키인지 쓰여 있습니다. 첫째 줄은 한글 기억에 해당하는 키가 위 방향키입니다. 둘째 줄은 한글 이율에 해당하는 키가 왼쪽 방향키입니다. 셋째 줄은 한글 치읏에 해당하는 키가 컨트롤 키입니다. 후면 오른손 에디트 모드 키는 세 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줄에 5개의 버튼은 있으나 모든 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안쪽 줄부터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으며 사용가능한 키가 한글에서 어떤 키인지 쓰여 있습니다. 첫째 줄은 한글 야에 해당하는 키가 ESC키 I에 해당하는 키가 옵션키 어이에 해당하는 키가 F11키입니다. 둘째 줄은 한글 어에 해당하는 키가 오른쪽 방향키이며 엔터키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줄은 한글 외에 해당하는 키가 아래쪽 방향키이며 에디트키, 숫자와 기호변환키, 언어변환키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전화 모드 전화 다이얼은 왼손 15개의 키를 사용합니다. 5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줄에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순서는 위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은 1, 2, 3, 둘째 줄은 4, 5, 6, 셋째 줄은 7, 8, 9, 넷째 줄은 별표, 0, 샵, 다섯번째 줄은 전화 걸기, 중간은 없음, 전화 끊기. 5타 발생시 될 키는 다이얼 1개씩 지울 수 있으며 끊기 버튼은 전체 지우기입니다. 6타 발생시 될 채 wo